사장님 때밀러 오셨어요? 거기서 할까요? 잠깐만요 시원하게 해드릴게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시죠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 어? 어디서 오셨어? 길거리에서 오셨어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 그래도 지금 털 상태가 길거리 출신이 아닌데 어이 아이고 좋아 시원하시죠 응 오늘은 공짜 당초 500원씩 내요 알았죠 오시고 아이고 아이고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가만히 계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 평소에 안 씻으시나 보네 때가 무슨 뭐 어? 계속 나와 계속 어? 단백질 먹으면 다 털러 가나 봐 사장님 어? 사장님 사장님 두피도 해드려 두피 두피 사장님 사장님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응? 나도 해드릴게 나도 해드릴게 사장님 은근 바라는 데가 많으시네 사장님 어이? 오늘 서비스인데 왜 다음에 딴 데 가지 말고 이리로 오셔 알았지? 뽕을 뽑으시려고 그러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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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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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고단백 음식만 주나 봐 아 털이 엄청 많아 응? 좋으시겠어 출세하셨네 길에서 나와가지고 고공같은 집사도 드시고 좋으시겠어 아주 누워보죠 이쪽 이쪽 이쪽도 합시다 이거 한김에 내가 또 프로정신이 있어서 뭐 공짜라도 대충 한게 없어서 다음부터는 꼭 와요 여기로 아 반대로 아 그림으로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누워보셔 아니 성질 부리지 말고 사장님 공짜로 해놓고서 성질 부리는 거 보소 오소 왜 왜 왜 왜 앙탈이요 사장님 어? 어디서 앙탈이요 응? 사장님 물 드셔 드셔 먼저 물도 잘 드시네 목이 탔나봐요 천천히 드셔 천천히 드셔 천천히 요구르트 한잔 해야지 씻었는데 포도맛 요구르트 공짠데 요구르트까지 주고 이런데가 어딨어 요새 다음에 땜을 땐 이리로 와 이리로 오셔 천천히 드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식탐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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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지금 보니까 귀엽게 생기셨네 인기 망쳤어 내 뒤가고 점장 쫌 정말 너무 마지막 쭈욱 짜드셔 끝 빳빳 다음에 이리로 오셔 또 오세요 또 오세요